랑카이 5성급 호텔 CPU쪽 룸은 단층과 2층짜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단층 1층이 좋고 성인 위주면 2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안쪽 반대편 입구쪽입니다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 풀장입니다 아이용과 어른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이들용 풀장입니다 옆에도 있고요 약간 큰게 있고 바로 옆에 애들용도 있습니다 내부인데요 되게 아주 내추럴한 분위기입니다 안쪽 리조트들입니다 안쪽에 있는 풀장입니다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쪽 풀장 근처에 있습니다 자연적이며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시내가 옆에 있어 아이, 노인뿐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적당한 5성급 리조트 같습니다 성수기가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것 같습니다 6월부터 가격이 서서히 오를 것이며 7,8월에 예약하시면 방을 잡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랑카이 펠랑기 호텔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가끔 개미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내추럴한 분위기의 호텔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리뷰를 더 많이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조식으로는 말레이, 중식, 인도, 웨스턴 스타일의 음식이 있으며 5성급 리조트로서 무난한 것 같습니다 공항으로부터 차로 약 11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시내에서도 가깝고 공항과도 가깝습니다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 5성급 호텔 특징과 매력은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더욱 운치가 있고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1,2박 정도는 5성급 호텔에서 편안한 휴식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1,2박 정도는 5성급 호텔에서